사실은 골목길 부르고 약간 좀 흥겨운데 개인적인 좀 더 오늘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나오셨는데 아직 안 보여주신 분인데 되게 많아요 우리 특히 에일릿이 나왔는데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사실 난 보여줄게가 너무 좋더라 맨날 좋아 수빈이 형께서 좀 보여줄게요 그래 너무 무서운 놀이잖아 우리 한번 앞으로 걸어가면서 벨트 풀었는데 접착이요? 자 박수 한 번 네 너무 무서워 눈물이 흐르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다 자 갑니다 보여줄게 builders 부른처럼 사랑때문에 너는 나ход contra 울지않을래 나 이런 걸음이 너무 좋아 앨더그룹 너무 강당해 잘한다